오늘은 또 무엇일까? 어 이번에는 말차 찰떡꼬치 이거 회전 한번 먹어봤는데 이거 봐 이기맛 말고 초코 초코맛 근데 그건 4개였는데 이거 3개야 얘가 알맹이가 그때는 4개였던 거 같은데 그치? 아닌가 3개인가? 뭐 어쨌건 그래서 말차 맛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사봤어 우리 애들도 좋아하고 먹어봅시다 그래 참 CU는 그냥 며칠을 우리가 다 만들어보는 거야 아 진짜 맛있게 많이 나와 진짜 그래 그리고 GS보다는 CU가 좀 더 다양하게 많은 거 같아 맞아 보면은 웨드웨드는 거의 이런 거 없어 오 그래 음 오 저 보여줘봐 짠 이렇게 돼있어 음 말랑말랑 여기 녹차 앙금이 들어있대 여기 이렇게 돼있어 여기가 화이트 초코칩도 안에 들어있고 진한 녹차 앙금 오징어 먹물 찰떡 너무 많이 왜 오징어 먹물 했을까? 몰라 응 응 그치 한번 해서 한번 해서 아 보여줘봐 음 안에 어때 생겼어? 이렇게 생겼어? 이렇게 생겼어 어 어때? 음 표정的 표정이 크게 임팩트가 있는 표정이 아닌데? 나를 왜 안해? 그게 아니고 먹어봐 그냥 섞어서 절제 무슨 맛인지 모르겠구나 할 말이 없어? 팥 맛도 아니고 무슨 맛인데? 녹차 맛이 나? 녹차 맛은 나 근데 막 뭐라고 하기에는 녹차 향이 나네 이 향은 나는데 막 떡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잖아 와 그런 맛은 아니고 달달한 맛이잖아 안에 앙금이 좀 더 부드러우면 좋았을 거야 근데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조화로운데 녹차 향이 확 풍기는 것 같기도 애매하다 뭔가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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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% 부족함? 뭐 애매하다 맛은 없진 않아 그치? 음 근데 이게 찰떡에서도 녹차 향은 안 나 오로지 여기 앙금에서 밖에 그치 뭐 근데 이게 찰떡 떡의 향 떡하고 녹차하고 이게 좋아? 애매하다 솔직히 먹어보지 못한 맛이야 그치? 음 앙금이 너무 딱딱해 딱딱하게 나는 앙금이 좀 더 약간 부드러웠으면 전체적으로 애매하다 느낌 녹차가 입에 남들보다는 똥똥똥 떡의 향이 더 입에 남들 음 녹차 향이 확 올라오잖아 맛은 있는데 맛이 없다고 하기도 애매하다 아니야 아니구나 아니구나 음 맛은 없네 요번꺼는 우리 입맛에 안맞는거 음 차라리 초코가 나온거 같아 초코는 딱 베어물면 입안에서 이렇게 초코 먹물이 훅 이렇게 오는데 요거는 앙금이 너무 굳어있으니까 이게 찹쌀의 식감하고 가 잘 안 어울리는 거 같아 어쨌든 뭐 향도 별로 안 나고 말차의 향이 말차의 향보다는 찹쌀의 향이 더 센 거 같아 그러게 그래도 뭐 어머 하여간 요거거는 뭐 우리 입맛에 안맞는걸로 그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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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